네 여기는 미예현 마츠사카 낙가무라상 선인장 하우스 입니다. 여러가지 선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뭐 여기는 선인장들이 종류가 이것저것 굉장히 많네요. 조금 잘 정리되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여기 낙가무라상은 약 한 50년 정도 선인장 재배한지 50년 정도 됐고 주로 이제 인터넷이나 사보땡 친구들 일로부터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관리는 제대로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위 위하고 아래 뭐 굉장히 많습니다. 연세가 좀 되셔가지고 관리는 깨끗하게 안되어 있지만 여러 종류의 선인장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. 위 그리고 아래 굉장히 많이네요. 아까워서 낙가무라상. 응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 blackので 가만히 나오시다면 지거피소로 이렇게 사보땡은 우레이시는 선인장이에요. 아 이거. 나도 뭐가 있던데. 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차고인데 차고에도 선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거는 텐로마루라고 하는 기문호에 속하는 사고땡인데 지금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버려야 되죠 옆으로 이렇게 번집니다